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2 때 20점 맞았던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87점을 맞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PT 영원에서 1년 넘게 저랑 공부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90점 이상을 맞을다고 저는 항상 장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시험은 엄청나게 쉽습니다. 학생들이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누구든지 다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1년이라는 단서를 달았을까요? 어떤 학생은 6개월만 공부하면 되고 어떤 학생은 1년 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의 차이입니다. 머리가 좀 좋은 학생은 한 6개월 정도만 공부를 해도 체험이 잘 나오고 머리가 좀 부족하다 이런 학생들은 1년 넘게 하면 거의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는 90점 이상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 니랑 공부하면 90점 이상이 다 맞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부 방법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우리 학생과 제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이때 좀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려고 학생한테. 중2 때 영어 성적이 몇 점이었다고? 20점이요. 방학을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 3학년 올라가서 1월 달부터 저랑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을 한 70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는 아마 80점, 87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갑자기 이 시점 맞다는 애가 갑자기 노력을 왜 했을까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왜 노력을 했을까요? 공부 방법을 바꾸어 줬을 뿐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개인 과외도 받고 기타, 우리 수산지구에 있는 영어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PT 영어 전문학원에 왔습니다. 공부 방법을 어떻게 바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의 과외를 받거나 그 다음에 영어학원에서는 뭐요?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적어도 문법 공부를 하려면 문법 책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 해석이 됐을 때 문법 효과가 발휘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석도 안 되면서 문법 공부를 해요.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 책을 해석도 안 되는데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영어 성적이 오를까요?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태라는 학생한테 딱 한 가지요. 윤태뿐만 아니라 저의 공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먼저 공부를 시킨 다음에 문법을 하죠. 여러분 해석이 딱 되잖아요. 그럼 아이가 흥미가 있게 돼요, 흥미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책을 이렇게 읽고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과서를 딱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그럼 막막하죠. 근데 해석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랑 공부를 한 학생들은 구문독의 책을 끝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뭐요? 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해라는 두 단어가 아이들 머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요? 흥미가 생겨요. 그럼 흥미가 생기고 나서 뭐요? 재미가 있어요. 그럼 재미가 있으면 어때요? 주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하기 싫으면 여러분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기초적인 해석만 딱 가르쳐주면 주구들 스스로 어머 해석이 되네? 어머 공부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보통 학생들은 받습니다. 한 가지 예로요. 여러분이 이 동화책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아이가 동화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동화책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동화책을 끝까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당연히 안 읽겠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히트친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어벤져스에 자막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읽고 있는 책이 해석이 될 때 뭐가 생기는 거다? 흥미가 생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분이 문법을 어려워한다라고 제가 눈에 얘기를 했죠. 그 이유는 딱 한가입니다. 문법책에 나오는 영어 지문도 해석이 안 되는데 문법만 자꾸 E를 쓸 것인지 R을 쓸 것인지 동사에 S를 쓸 것인지 아니면 E를 쓸 것인지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해봐야 여러분 아이들한테 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영어의 기본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될 때 문법도 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학교 성적도 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